천안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 매니저가 매장에 보관 중이던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빼돌린 뒤 잠적했습니다. 의류 브랜드 A사는 지난달 초 천안의 백화점 입점 매장의 재고를 조사한 결과 1억 원 상당의 수량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매장의 여성 매니저 B씨에게 부족분 발생 경위를 추궁했으며 이후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B씨가 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선결제 고객들의 상품을 배송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백화점 측은 고객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 조치하고 B씨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.